자 오늘 볼 영상이 뭐냐? 큐트 베이비 스티토기 귀여운 애기들 네 귀여운 애기들입니다 애기 정말 좋아합니다 애기 정말 귀엽죠 아 네 동물 애기도 귀여운데 사람 애기는 얼마나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손이 이만한데 애기 손은 이만해 네 이렇게? 이만하라고요? 손이 쪼그라들었네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거 쟤는 애기가 춤을 잘 추는데 귀여워 이거 애기 아닌 거 아니야? 너 뒤돌아 봐 이거 머리 묶은 게 너무 귀엽다 무슨 그림자가 완전 디즈니인데요? 우와 신기하다 보리 보리 귀여워 약간 애기들은 머리가 더 크잖아요 아 그렇죠 몸이 아직 작아서 약간 그래서 캐릭터 보는 느낌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장애인인 줄 알았던데요 왜 그러죠? 머리가 가슴둘레보다 커가지고 엄마가 저보고 장애인인 줄 알았대요 이마에 뭐죠? 빈디인가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 크면은 영화 배우상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생겼는데 아이고 근데 막 어이구 이런 얼굴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어이구 너무 이쁘다 아직 메이크업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슨 속눈썹이랑 틴트 바른 것 같네 아이고 바늘을 저 나이에 벌써 깨놔요 아이고 위험한데요 어깨서 치과는 맞춰주고 그 각도가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어요 지금 그거 좀 더 크고 꼽도록 어 되게 예쁘다 애들이 뭐 다 화장하라고 나오나? 아마 그래 눈이 엄청 크다 눈이 거의 얼굴에 한 30%나 1,000점 4,000점 거의 뭘 담는 거지? 뭘 뭘 담는 걸까요? 초콜릿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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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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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다 맹수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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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이고 구일로 움직이지 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건데 어머니가 고생이거든요 사실 맞아 너무 귀여워 그래 이야 야 으흑 이야 이야 여기가 엄청 귀엽다 응 뭐가 백스다 응 진짜 순수한 미소가 어디만 해도 행복해지는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요 오찌 같다 오찌 사실 부모님들 욕심에 아이들에게는 거친 세상의 모습들을 가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인데 사실 아이를 위해서는 가장 어릴 때부터 세상의 그 쓰디쓴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일찍 배울수록 아주 훌륭한 어르신으로 성장하겠다 저렇게 끼고 돌면 안됩니다 아무리 귀엽더라도 세상을 알아야 돼요 되게 훌륭한 어르신 아버지가 그냥 스윗탓인데 조금 냄란하고 다다보게 제 아기 때 사진 여기다 첨부를 할 건데요 눈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눈이 저렇게 크지 그러게요 그리고 무슨 아기들이 아까 메이크업 한 것 마냥 눈이 엄청 그렇게 또렷하고 입술색깔 그런 반응이 있고 얼굴이 벌써 완성이 됐네요 오늘 영상 너무 잘 먹고요 더 좋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에 추천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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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